그 자리의 끝엔 눈이 시리도록 푸른 카리브웨이 바다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어 버릴 정도로 푸른 바다입니다. 나 이런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수천 년 전 해적이 드나들었던 후벤투드의 바다는 그때와 똑같은 자연 그대로인 모습으로 지금 제 앞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맛있는 음료수 같아요. 먹어봐도 될까요? 이 아름다운 해변에는 지금 오직 저와 바다만 있습니다. 마치 제가 온 섬을 전세낸 것처럼 저만의 바다에 와 있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가장 아름다운 쿠바를 만나고 있습니다. 후벤투드 섬을 떠나 저는 꼬이마르로 향합니다. 아바나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작은 어촌마을입니다. 꼬이마르는 세계적인 소설과 해밍웨이가 20여 년간 머물렀던 한적한 어촌마을입니다. 그 유명한 소설 노인과 바다의 배경이 된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쿠바를 여행한다면 해밍웨이가 머물렀던 이 마을에 꼭 와보리라 생각했습니다. 좋아하는 책의 배경이 된 곳에 직접 와본다는 건 참 설레는 일입니다. 해밍웨이는 이 마을에 머물며 낚시를 하고 모히또라는 칵테일을 마시며 소설을 썼습니다. 여기가 해밍웨이의 마을이어서 그런지 그냥 마을 사람들은 낚시하는 모습인데도 예사롭지가 않네요. 그 해밍웨이에게 영감을 준 어부들의 모습은 과연 어떨지 더욱 궁금해지거든요. 한번 그 어부들의 모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바닷가를 걸어가다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를 발견했습니다. 이야기라도 나눠보고 싶어 가까이 다가가 봤는데요. 이들이 잡은 건 바닷개입니다. 개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았지? 별다른 도구도 없이 어떻게 개를 이렇게 잡았는지 물어봤습니다. 아, 이게 미끼가 되는 거라서 넣고 아, 듣고 보니 별 어려울 것도 없어 보입니다. 저는 파울로 씨의 개잡이에 동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개가 잡힐까 싶었는데 실제 아까 넣어둔 통발을 꺼내보니 개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 한나절 이렇게 잡은 개가 20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잡자마자 개 껍질을 벗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개 껍질은 안 드시나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얘들이 살아있으면 약간은 위험하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등 껍질을 떼서 물고기 밥으로 주고 여기서 이제 개들이 죽은 채로 물밥으로 끌어가십니다. 저한테 해보라고요. 이렇게 잡고 여기를 여기를 잡으면 안되나? 이게 힘이... 아, 전 옆에서 보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잡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일이 끝났답니다. 오늘 잡은 개로 요리를 해주겠다며 파울로씨가 저를 초대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외국 손님인 저를 스스럼 없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지금 이 집에선 부모님과 파울로씨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파울로씨가 만들 요리는 토마토 개찜 이름을 들을 땐 거창해 보였는데 오늘 잡은 개에 소금을 뿌리고 그 위에 토마토 소스를 끼얹는 게 다입니다. 이제 이렇게 푹 익히기만 하면 됩니다. 아, 여기서 이제 우물처럼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샤워를 하는 거구나. 끝! 끝! 서로 비누칠도 해주고 물도 끼얹다 보니 파울로씨가 오래된 친구같이 느껴집니다. 그 사이 부엌에선 맛있는 냄새가 풍겨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요리가 나왔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잡은 개 전부를 요리한 겁니다. 따로 직업이 없는 파울로씨는 한나절 이렇게 고기잡이를 해서 끼니거리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번엔 파울로씨 어머니가 독특한 쿠바 음식을 내왔습니다. 쿠바에선 바나나 튀김을 식사 대용으로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바나나 질감이 있으면서 겉은 바삭하게 익었어요. 그리고 약간 소금 간을 하셔가지고 과일보다는 약간 식사같은 느낌이 나게 그렇게 만들어주셨네요. 그러셨어. 기대하지 않았던 꼬이마르 바닷가에서의 우연한 만남. 그 짧은 만남이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 이제 저는 멀리 쿠바에도 안부를 궁금해할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있어 쿠바는 언제나 한편의 광고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림 엽서같은 낭만 살살이듬같은 뜨거움 에메랄드빛 카리브해의 아름다움으로만 기억되던 쿠바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 저는 보여지는 쿠바 너머에 있는 진짜 쿠바를 만났습니다. 광고가 없는 나라가 아니라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는 나라 그게 진짜 쿠바인 것 같습니다. 낭만의 성 쿠바 그 낭만의 중심엔 착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어로 낭만의 성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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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음... LS disabled clarinet ffe